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 4, 앵귤러 4.0 버전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전체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 큰 틀은요. 앵귤러에 대한 개발 환경은 노드.js하고 npm 그리고 앵귤러.cli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주면 되겠구요. 개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4가지 단계인데요. 한 크게 3가지 단계. 자 그러면 윈도우즈 R키 누르고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R 커맨드 엔터. 자 명령 프롬프트 열구요. 어디로 접속하냐면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열구요. 자 http colon 슬리트 슬리트 슬리트. 첫번째 노드.js 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js 를 먼저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노드.js.org 사이트를 먼저 접속을 해주도록 하죠. 그럼 노드.js.org 사이트로 접속을 하구요. 자 여기서 저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환경이니깐요. 그 노드.js의 LTS 버전. 이제 롱텀 서포트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뭐 LTS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js.org 사이트에 가서 노드.js 를 다운로드 받아주구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놓구요. 또 하나 이번에는 그 익스플로러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에 가서 개발 도구인 뭐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js 는 다운로드가 됐구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에 가서 자 다운로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나 더 받아주구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노드.js 다운로드 받은 것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값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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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노드.js 설치할 때 노드 패키지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까지 npm 패키지 매니저까지 같이 설치를 해주면 되겠구요. 자 그러면 노드.js 하고 npm 패키지 매니저 이 두가지가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될 거구요.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구요. 가서 노드.js 하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까지 설치가 됐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다운로드 받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도구 노드.js npm 플러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러면 노드.js 개발 환경 그 앵귤러 4.0 개발 환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닫구요. 이렇게 해서 두개 사이트 노드.js.org 사이트 같구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com 사이트 같구요. 그래서 노드.js 하고 npm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구요. 자 그럼 설치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됐구요.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서. 자 명령 프롬프트 열구요. 그 앵귤러를. 이제 앵귤러 4.0을 개발하고자 한다면요. 그 자 노드 패키지 매니저. 그러니까 노드 버전을 한번 볼까요. 노드의 버전을 잠깐 볼게요. 6.10.2 버전이구요. 그 다음에 npm에 대한 버전을 보구요. 이렇게 3.10.1.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버전도 볼 수가 있나요. 버전.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현재 1.11.0 버전이네요. 이렇게 이제 3가지 환경이 준비가 되었구요. 자 그러면 어 앵귤러 4.0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요. 어 자 npm install 마이너스 g 해서 npm install-g at angular-cli 해서 angular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요. 앵귤러-cli 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 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앵귤러 4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g at angular-cli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설치를 이제 앵귤러-cli 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진행되면 되겠구요. 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잠시만 기다려 보구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버전, 노드.js, npm, 비주얼 스튜드 코드 그 다음에 앵귤러-cli 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되구요. 자 클리어 스크린 해주구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앵귤러-cli 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cd-backslash 엔터 어 메이크 디렉터리 음... 그냥 md로 하죠. md 어... 앵귤러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보구요. 그 다음에 change directory 앵귤러-4 md 그... 아... md 말고 아예 바로 ng 명령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g help 명령을 잠깐 볼까요. ng 가 앵귤러-cli 를 설치하게 되면 ng 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help 명령어를 보니까 너무 많네요. 예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을 제공해 주네요. 그래서 자 됐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클리어 스크린 어... 이제 ng new 명령을 통해서 어떤 그 앵귤러-4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앵귤러-4 폴더에 앵귤러-4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자. 자 그런데 어... 만약에 그 마이너스 D 옵션을 사용해서 한번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음... 이제 앵귤러-4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구요. 잠깐 뭐 이제 앱 컴포넌트 만들어주구요. 인덱스 파일 만들어주구요. 패키지.json 파일 만들어주구요. 요 패키지.json 파일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아직은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구요. 다시 위쪽 화살표에서 앵귤러-4를 만드는데 어... 엔지니어에서 앵귤러-4 만들고 엔터 탁 치게 되면 그냥 바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주고 npm install에 의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dash dash skip dash install 이라는 install 명령을 줘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폴더만 만들고 npm install을 이제 나중에 하자.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 쳐서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졌구요. 자 이제 현재 폴더를 아... 다시 그러면 앵귤러-4 폴더로 가서 현재 폴더를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닷 자 코드 닷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폴더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가 앵귤러-4라는 이름의 폴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구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직은 노드 모듈스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명령 프롬트로 와서요. 자 프로젝트를 빌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pm install 명령을 통해서 현재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현재 앵귤러-4 프로젝트 안에 있는 package.json 파일을 바탕으로 이 package.json 파일을 바탕으로 노드 모듈스를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그럼 설치하게 놔두구요. 윈도우 잘키 누르고 노트패드를 잠깐 열고요. 노트패드 잠깐 열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됐네요. 네 벌써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그 앵귤러-4.0 앵귤러-4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그 노드.js 설치 노드.js 설치할 때 npm 패키지 관리자도 간치 설치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앵귤러-cli를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앵귤러-cli 설치하기 전에 세 번째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앵귤러-cli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앵귤러-4 개발 환경이 되는 거구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명령 프롬트에서 ng-new 명령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앵귤러 프로젝트 이름 포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구요. 대시 대시 스킵 대시 인스톨 옵션을 줘가지고 나중에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npm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했구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현재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pm 이제 npm 스타트 대신에 ng-sub 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겠구요. 마이너스 5 옵션을 주게 되면 바로 웹브라우저로 뭐 4200번 포트를 가지고 바로 웹브라우저로 열어줍니다. 자 ng-sub 마이너스 5 옵션을 하게 되면 기본 웹브라우저로 바로 실행을 시켜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 로컬러스트 4200번의 뭐 앱웍스라고 딱 뜨겠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구요.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구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가서 한번 한 줄만 이제 코드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앱에 가서 앱.컴포넌트.hdml 페이지 여기서 타이틀이 출력이 되는 건데요. 그에 대한 타이틀은 여기서 넘겨주죠. 그래서 여기를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포 개발 환경 구축까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하면 따단 해서 앵귤러 포 개발 환경 구축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구요. 자 여기까지 하면 앵귤러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한 게 npm 이제 ng 서브 서브 명령을 통해서 오픈을 시켜서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보여드렸구요. 그래서 앵귤러 4.0 앵귤러 4 개발 환경 구축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래서 첫 번째 노드.js 두 번째 npm 패키지 관리자 세 번째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앵귤러 프로젝트 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앵귤러 CLI를 설치했구요. 그러고 나서 앵귤러 CLI의 ng 명령을 통해서 ng new 뭐 뭐 뭐 뒤에 옵션은 빼도 돼요. 뒤에 옵션들은 그냥 빼도 되구요. 그래서 ng new 뭐 뭐 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npm 인스톨까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ng 서브만 해도 되구요. 이제 마이너스 5 대시 5 옵션까지 주어가지고 바로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소스 보는 거는 소스 보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소스 보는 거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명령어 8개 8줄짜리 4개 설치 4개 명령어 실행 특정한 폴더에서 4개 명령어 실행 하는 것까지 해서 앵귤러 4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앵귤러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을 현재 제가 진행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한번 따라서 실행을 해보시면 일단은 앵귤러 4.0에 대한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